금하다 일을 금지하다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다 출입을 금하다 급증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늘어남 인구 급증 내 인구가 급증 급하다 시간적 여유 없이 일을 서둘러 매우 빠르다 급한 사정이 생기다 급한 사정이 생기다 죄송합니다 급한 사정이 생기다 급히 시간적 여유 없이 일을 서둘러 매우 빠르게 밥을 급히 먹다 긋다 금이나 줄을 그리다 손을 긋다 브라바디티 첼트 손을 긋다 연필 연필 외르네 데스다 외르네 어떤 사실이나 생각이 맞다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기간 어느 일정한 때부터 다른 일정한 때까지의 동안 연수 기간이 끝나다 연수 기간이 끝나다 일정한 일을 일정한 일을 하는 도구나 장치 기계가 작동하다 메카니즘 라포타입 기간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치한 기구나 조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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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повторяемся только слова и примеры на корейском 아까 я прочитаю Вы можете прочитать со мной на корейском или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ом 금하다 출입을 금하다 급증 인구 급증 급하다 급하다 급한 사정이 생기다 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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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급다 선을 선을 긋다 연수 기간 연수 기간이 끝나다 기계 기계 기계가 작동하다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